야 내가 해볼게 내가 아 정말 이거 맞춰야지 나 그려도 돼? 지효 여기 앉아 근데 예은아 이게 봐봐 아 진짜 해볼게 아니 1번 2번에 재석연아 지효가 한다고? 그럼 1번 나랑 재석연아 차라리 우리 둘이부터야 훨씬 더 아니 근데 우리 진지하게 한다 그리고 이게 봐봐 이게 정면으로 그릴건지 사이드로 그릴건지 정면이 어려우니까 사이드야 사이드 사이드래 무조건 사이드 옆모습 사이드 옆모습 자 고 자 눈 감아주시고요 5초 드릴게요 1 2 3 뭔데? 5 4 5 4 3 2 1 아 잠깐만 2 1 1 2 2 2 아 이거 2 2 1 아 이거는 사이드로 해야 돼 사이드 이거 1번이 되게 중요하다 1번이 1 2 3 하면 5초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섞어봐 잘 섞어봐 섞어봐 4 3 2 1 이거 날개 있는 거네 이거 맞아 그거 맞는 거 같아 어 그거 맞는 거 같아 파리 파리요? 파리요? 네? 너네 이걸 모르는데 3번은 지효야 여기다 그려야 돼 여기다가 4번은 여기 맞아요 맞아요 4번은 형 아니야 4번은 형 아니야 4번은 형 아니야 4번은 나지 기본을 알아야 돼 형이 4번이잖아 그럼 여기에 형이 다리를 크게 들였어야 돼 이렇게 그래 틀리고 저렇게 하면 뭐하냐고 맨날 틀리고 미안한데 냅다 싹다 일어나 그냥 안 돼 내가 미래 형 한 번만 더 그리고 미안한데 석진이 형 빠져야 돼 맞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 근데 석진이 형 빠져야 돼 나 잘 그렸어 저기 참여하고 싶으면 야 저게 나보다 다 먹게 아니야 아니야 어 나 미치겠네 야 예은이 해 안 되겠다 형 종국이 형 그려주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해 2번에 아니 1번에 너 1번에 너 1번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내가 맞출게요 눈 감아주실게요 형 지금 맞춰 진짜 하나 둘 셋 5 4 3 아 어려워 아 이거는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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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1 가만하고 봐, 가만하고. 하나, 둘, 셋. 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좋아. 우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좋아. 나왔다. 5, 4, 3, 2, 3번의 디테일. 3번의 디테일, 3번의 디테일. 1. 맞혀주세요. 콧벌 쏘, 콧벌 쏘. 아니야! 야, 하아가. 하아가. 야, 하아가 뭐야? 뿔을 안 그렸어. 야, 둘리를 그려놔. 둘리를 했잖아. 둘리 아니야, 둘리. 형, 내가 디테일로 염소 똥을 그린 거라고, 저게. 저도 형, 염소 똥 밑에. 어, 그래? 형, 떨어졌잖아, 요렇게. 야, 솔직히 그러면 3번은 저게 학다리지, 저게. 저게 염소 다리야? 그리고 똥은 염소나 싸냐? 잠깐만, 예은아. 저거 점은 뭐예요? 예은아, 이건 뭐야? 천, 천. 저, 전시래요. 점, 전시래요. 점, 전시래요. 점, 전시래요. 전시래요. 아, 이게 전시래요. 전시래요, 전시래요. 저걸 왜 못 그려, 전시래요. 아, 저거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아, 다 틀렸네. 아, 염소 자체가 어렵다. 염소가 어려워. 아니, 너 염소인데 수염 이렇게 하고. 아니, 그리고 염소로 뿔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뿔 이렇게 해봐. 야, 염소. 자, 해봐, 염소 그려봐. 자, 5, 4, 3, 2, 1, 땡. 염소네. 염소야, 염소야. 염소야. 염소 같네. 염소지? 네. 그래. 염소요. 자,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총 0문제 마치셔서. 아, 스핑크스 아깝다. 아무런 구도 지울 수 없이 그대로 단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쉽네. 파트를 살던. 파트를 살던.